이혁 띕니다. 이혁 띕니다. 잘 들어가나요? 정진훈 리바운드. 정진훈 리바운드. 정진훈 리바운드. 강인 선수를 앞에 두고 말이죠. 페이크 이후에. 채치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골 및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. 명언이죠. 추가 자유투를 정진훈 선수가 획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강남 레이커스는 지금. 엘조 선수가 들어왔죠. 틴 탑에 엘조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반대편. 인수. 탑에서 섰죠. 빗나갑니다. 강인 선수가 탑에서 3점씩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죠. 정진훈 가볍습니다. 정진훈 가볍습니다. 마의 2점에서 벗어났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